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상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방학이네요. 제목 그이로입니다. 우리 지금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고1과 고2 1학기를 보냈고요. 이제 수능까지 딱 절반인 1년 반이 남았네요. 물론 작년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전부 다 원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나만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2학년과 3학년은요. 얼만큼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1년 반 후에 결과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물론 쉬고 싶은 마음 제가 모르는 바 아니겠지만 쉬면 안 됩니다. 딱 1년 반만 버텨봅시다. 제가 영어 공부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1 학생들을 위한 KST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1 때는요. 영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정말로 전국 모의고사 보면 60점대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게 고2 때부터 모의고사 영어 100점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랑하려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제 조카들한테도 직접 얘기하는 말이고요. 니들 이렇게 공부해. 그 다음에 제 수강생들한테도 꼭 하는 방식이에요. 고2 여름방학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럼 1년 반 동안에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고1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영어고 해석 공부해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고1 KST에도 말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딱 그런 학생이었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영어 공부의 90%로 알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그냥 단어 쓰고 외우면 되는 걸로 오해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석 능력은 저절로 쌓이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저와 같은 학생들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걸, 단어 수거 외우는 걸 거의 90%, 100%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해석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학원에 수업 듣는 거 그냥 복습 정도 할까 말까? 복습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완전 착각을 합니다. 1년만쯤 있으면 해석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완전 착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1 때보다 지금 현재 해석 능력 많이 늘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의 학생들은요. 단어 수거만 외워요. 단어 수거를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단어 수거를 많이 외운 학생들은요.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수거라고 하는 걸 외웠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걸 막아주는 거예요. 해석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고1 때 60점 때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2 때부터 100점을 놓친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 사실 저는 고1 여름방학 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좀 고2인데요? 아직 안 늦었어요. 뭐냐면 고1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해석 공부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이 정도. 단어 수거 외우기, 학교 수업 따라가기, 학교 수업 복습하기. 이거를 영어 공부라고 오해한 학생들이 90%의 학생이니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석 능력이 증가된다고 했다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해석을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해석 능력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단어 외우는 게 단 줄 알고 수업하는 거 복습하는 게 단자 아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학생도 있죠? 제가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또는 그럼 뭘로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6월 모의기사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1은요.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49, 49문장이에요. 고2 때가 되면 좀 늘었죠. 58문장이에요. 수능이 되면 갑자기 두 배로 변해요. 거의 120문장으로 변해요. 무슨 말이냐. 단어 아는 걸로 짜짓기해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기는 학생들 반드시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게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문장이 이제 길어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고2와 고3이 두 배로 변해요. 기본적으로 고3은요. 지문 하나에 세 줄 이상의 문장. 제일 짧은 거 세 줄 얘기하는 겁니다.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역대 가장 길었던 건 2010학년도구나. 2010학년도에 여덟 줄짜리 문장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개씩 나옵니다. 지문 하나에 네 문장씩. 자 그러면 뭐가 뭐냐. 해석력이 힘이지 않냐. 아직 늦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마인드요. 내가 고2 때까지 그래. 내가 고2 때 끝날 때까지 지금 여러 번 시작할 거다. 단어 수거 모를 수 있는 건 인정한다. 어차피 단어 수거는 고3 수능 전까지 외울 거니까. 그런데 내가 단어 수거를 다 알았다면 구조적으로 문장 해석 못하는 문장은 나오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목표를 공부했거든요. 제가 고1을 넘어갈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단어 수거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나 아직 그땐 고1이니까. 물론 여러분 고2예요. 수능까지 아직 2년 남았는데 그래 단어는 내가 하루에 30개씩 외우면 수능 전까지는 다 외울 수는 있겠구나. 대신에 내가 그래 단어는 내가 컨닝을 해서 보더라도 단어를 안다는 전제 하에는 구조적으로 문장 해석이 안 나오는 문장은 만들지 말아야지. 제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8개월 만에 100점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여름방학이면 지금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하셔서 12월까지 물론 중간에 학교 내신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단어는 꾸준하게 외우겠다. 단 고2 끝날 때까지 내가 문장 구조로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했으며 완전 달라진 결과가 나왔을 것이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전 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성적 안 늘어납니다. 아는 단어 끼워 맞춰 대충 이런 말이겠지 감으로 넘긴 학생들 있죠. 절대로 해석 능력 증가 안 되고요. 점수 안 올라가요. 장담하는데 점수 안 올라가요. 무조건 다시 영어의 기본 단어 알고 해석되면 90%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해석 공부를 안 해요. 됐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영어는요. 단어가 기준이나 덩어리가 기준입니다.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의 묶음으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나왔을 때 무작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잡아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수, 시, 고, 고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거든요. 수, 시, 고, 고를 빼고 동그라미 치면요. 무조건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합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3번 이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제에 한해서는 수, 시, 고, 고 빼고 다시 읽어라. 그러니까 3줄, 4줄, 5줄짜리 문장 나왔다 쳐볼게요. 어느 학생이 한 번에 쭉 읽고 다 이해를 합니까? 두 번째 읽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이해를 해야 돼요. 수, 시, 고, 고를 다 빼면요. 딱 이게 담습니다. 주어, 동사, 복적어, 보라는 뼈대가 남아요. 이게 문장의 뼈대죠. 그 다음에 접속사는 남기세요. 그 다음에 사실 얘가 싸그리다 수식어구인 건 맞거든요. 수식어구인 건 맞는데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 어디 어떻게 육하원칙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꼭 남기시고요. 전치사 중에서 뭐 어바웃이나 오브나 바이나 나중에 공부하시면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한 일주일만 연습해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남겨봐라. 왜냐하면 원래 전치사 명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수식어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려운 말 이걸 중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적 성질이 있는 투부정사 I, N, P 남겨봐라. 그건 무조건 글이 잡힌다. 무슨 말인지 지금 붕 뜰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지문 가지고 제가 좀 한번 연습상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럼 이제 어떻게든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문장을 제대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자. 길고 복잡할 때에는 수식어 빼고 글을 요약해보자. 그럼 이제 뭘로 공부하느냐. 기출문제가 짱입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2학년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내신 공부할 때는 내신 공부에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자 이런 목표 정도 내가 3개년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3개년의 고2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질문은 그래 단어는 모르면 외우면 된다. 단어는 알았다니는 전자에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오게 하지 말아야지 딱 이 목표 가지세요. 나 3년 동안 나오는 기출문제 고2 모의고사를 씹어버리겠다. 이 목표로 공부했을 때 제가 약속드립니다.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무엇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른데 80점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자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80 중반보단 잘 나와요. 하라고 한다면 일부러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빠르게 읽고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왜? 시간관리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 밑으로 쭉이에요. 덩어리입니다. 묶어 읽기 끊어 읽기예요. 영어는 단어 기준이 아니라 덩어리 기준이기 때문에 묶어 읽기로 공부하시면 도움될 거예요. 제가 지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2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나왔던 3줄, 4줄짜리 문장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겁니다. 제가 학생 클래스로 먼저 연습해볼게요. 연구. 근데 이게요. 수행했다의 동사일 수도 있죠. 근데 수행되네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근데 보자 마치 알 수 있어요. 바로 뒤를 보면. 이게 만약에 수행했다의 동사문이요. 뭐뭐를 수행했다. 뒤에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목적어의 품산 명사예요. 근데 수행했다면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목적어의 바위가 나왔죠. 아 과거 분사구나. 영어의 기본입니다. 명사 뒤에 과거 분사는 후치식이에요. 그러면 연구, 수행된 연구. 누구에 의해? 자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열고 닫으셔야 돼요. 쉬고. 자 쏜 다이크라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동사 앞에 끊어주고요. death ear을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배치. 전치사 명사는 쉬고고. 음료의 배치가. 전치사 명사는 쉬고고. 병원, 카페테리아의 음료의 위치가. 동사 앞에 끊고요. 영향을 미쳤다고. 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만 몰라도 돼요. 명사, 명사, 동사는 무조건 후치식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요. make choice는 만들자거나 선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기준은요. 80점대 중반 밑에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읽었으면 연구, 수행된 연구. 선다이크라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배치. 음료의 배치가. 병원, 카페테리아의 음료의 배치는 영향을 미쳤다고.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읽어야 해석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버전을 바꿔볼게요. 선생님 제가 90점 초반이고요. 아니면 80 후반이고요. 제가 글을 빨리 좀 읽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수시어 빼고 읽으면 되게 빨라집니다. 볼게요. 주어 들어갑니다. 연구는 누구 누구에게 수행이 돼? 수시어 빼 보세요. 동사 보여줬습니다. 이거 일치, 불일치 아니면 수행이 중요하지 않아요.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또 주어. 음료의 위치가. 그다음에 카페테리아의 수시어고. 음료의 위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냐. 선택의 수시어 끝. 문장을 빨리빨리 읽길 원학생들은 아, 한 번 읽을 때는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해하는 건 맞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땐 요약하면 읽었으면 금방 읽어요. 연구. 누구 누구에게 수행된. 보여줬다. 모를. 음료의 위치가. 카페테리아의 열을 미친다고 선택의 사람들이 하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밑에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데디아를. 뭘 경험했느냐. 이제 붕 뜰 거예요. 볼게요. 제가 학생 기준으로 쭉 한 번 익숙해 볼게요.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느냐. 비록 그들이 시작할지라도 뭐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지라도 그들은 종종 분석한다는 걸 자, 우리말로 분명하지 않게 뭐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명삼에 대해서 어느 요인 이끌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어떠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정도 문장이 됐을 때요.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냐면 이런 문장은 두 번째 읽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읽을 때 수시복을 한 번 빼볼게요. 그럼 글이 확실히 이해 됩니다. 자, 봅시다.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뭘 경험하느냐. 접사 들어가고요. 비록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언제, 어디, 어떻게, 어떻게 놔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라도 문제 해결책을 찾는 수시, 고구는 빼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종종 꾸이는 말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 뭐를?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요인들을 분석해요. 근데 어떤 요인들이냐. 이끄는 잘못된 결정을 이끄는 요인들을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3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요인들을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요. 이렇지 않으면 그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고위 학생들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여름방학 때 해석 공부 재료 좀 해보자. 나 여태까지 영어 공부라는 걸 오해했구나. 단어 수거 외우면 영어 되는 줄 알았고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 줄 알았구나. 완전 착각. 그랬으면 고1 때보다 지금이 해석 능력이 훨씬 뛰어나야 되고요. 고1 때보다 지금 영어 점수가 확실히 올라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며 해석 공부 안 한 겁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고요.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등급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 학년 그다음에 모의고사하고 내신 성적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이렇게 쓰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 연구팀 연구실장들이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됩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도움받으시고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끝날 때쯤 나 최소한 3개년 고2 모의고사 지문은 씹어먹겠다 정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영어 성적 고3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2 11월 모의 성적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점수가 돼 있을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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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